저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지금 괴로우시죠 하루 종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주지 말고는 나한테 달렸어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스트레스는 올라오겠지만 올라오는 걸 일단 최선 다해 막으시긴 해야죠 고민하는 것도 엮이는 거예요 다 내 법계 저 사람만 있어요 지금 내 법계 저 사람이 빌런으로 내 법계를 좌지우지 빌런이 날마다 내 법계를 망치고 부서트리고 파괴하고 내 법계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데 내 몫도 있다 내가 자꾸 곱씹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도 맞는데 상황을 못 바꾸시면 상황을 바꾸면 제일 좋고요 상황을 못 바꾸시면 일단 내 멘탈이라도 지켜야죠 내 법계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꺾인다는 건 내 법계의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죄인인데 내 법계를 내 마음에 내가 들인 사람이 좌지우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관심을 주는 사람이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좋지 않다 몰라 일단 하세요 몰라 몰라 할 수가 없는데요 5분 있다 고민하세요 5분만 몰라 해주세요 내 내면에 집중하시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꺾이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튼튼해야 돼요 딱딱한 건 부러지죠 부드러운 건 안 부러지죠 부드러우면서 계속 중심을 잡아가야지 안 꺾이거든요 근데 부드러우려면 내가 어떤 아까 같이 어떤 내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싸우는데 몰입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는 그 생각밖에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 못 해요 마음이 유연하지 못하죠 그럼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마음은 잘 꺾입니다 그걸 탁 쳐버리면 그 사람 멘탈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난 안 꺾이느냐 늘 놔버리세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내가 막 골몰하고 있던 거 한 번씩 놔버리기 쥐미로 쥐미로 놔버리기 몰라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도 몰라 하고 5분 정도 기분 좋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왜 내 우주를 계속 괴롭혀야 되죠 몰라 볼 때만 괴로워도 되잖아요 안 볼 때는 안 괴로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수행을 하시면 그게 돼요 지금 이 순간 과거 모릅니다 과거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애거 내세우지 마세요 내 이름도 몰라 하세요 그 다음에 참나의 현존 참나의 존재에만 만족하세요 이 네 가지만 계속 곱씹으세요 꺾이다가도 몰라 합니다 꺾어지고 있는 내 마음이 딱딱해서 꺾어지고 있다가도 어떤 충격을 받아서 몰라 하면요 꺾일 마음도 꺾는 그 대상도 없어져요 몰라 도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어요 내가 고집부리니까 꺾이는 겁니다 안 꺾여야지 하고 안 꺾여야지 하는 마음도 몰라 하시고 존재해 보시라 쌩까 보세요 인생은 좀 적당히 쌩까여 삽니다 대표님 그런데 제 법결을 꺾이게 한 존재가 자식이거나 학급 학생인 경우 냅도 하기 좀 뭐하는데 아니에요 냅도 하세요 자식도 몰라요 학급 학생도 몰라요 모른다는 게 영원히 버려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멘탈을 지켜야 그 사람들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꺾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 정신 챙겨야 돼요 상대방이 나 괴롭힌다고 같이 받아치다가 나도 똑같이 듯해요 그러면 이제 이전 투구가 되지 누구도 누구를 돕고 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나한테 절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몰라 해 버릇하세요 5분씩만이라도 제가 많이 요구 안 할게요 5분씩만 몰라 해 보세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잘 대해줄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요 하느님 믿고 참나 믿고 해 보세요 반드시 반전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을 놓지 않고 있으면 반전 반전 드라마 같으면 이제 주인공이 항상 위기에 몰리지 않나요? 근데 주인공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? 아 다 끝났어 하면 끝난 거예요 주인공이 위기에 몰리고 해도 딱 정신 모으고 있어야 음악 바뀌면서 반전 수가 나오죠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버텨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adapting 아이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저의 마음이 많아요 이 시간은 안전하나 제가 이 시간은 안전하나 저는Europa님과 함께 정신을 놓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요